자영업자 분들 많이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이 자영업자의 75%가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소득을 0원 신고한 자영업자들도 9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사업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그러니 더 끔찍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시내라든가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폐업하고 철시한 상가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폐업하고 철시했지만 그것을 팔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린 도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는 한국의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자영업자는 추산으로 한 700 내지 8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도 드문데. 하여튼 퇴직하고 나서 아니면 젊은이들이 소매업을 아니면 음식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내수가 안 풀리니까 계속해서 돈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하고 철시하고 소득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체코 여행이니 어디니 짜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통과시킨 국회에서 민생지원법 25만 원. 이마저도 이제 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부권, 민주당에서 입안한 법률이라든가 이재명이 입안한 법률은 무조건 거부한다. 이 사람 생각이 뭐에 있는지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우리 백성들의 자영업자의 삶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부터 전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에서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독대하니 안 하니 마침 무슨 퀴즈 내듯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만난다 그래서 의료 대란이, 의료농단이 풀리나요?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만난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삶들이, 피폐해진 자영업자의 삶들이 다시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동훈이가 윤석열,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만나주니 안 만나주니 어차피 한동훈은 쇼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협회 회장하고 물밑 교섭을 했다, 여러 차례 만나자 그랬다지만 의사인 전공의협회장은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 의사들을 향한 사기.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노고 고도리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윤석열이 한동훈을 갖고 놀고 있고 한동훈은 그 갖고 놀고 있는 틈을 타서 어떻게든지 대권후보로 자기가 나서려고 하는 그러한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추악하고 추잡하고 지저분한 현실이 집권 내부 세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코에 왜 갔습니까, 도대체? 원전 수주도 제대로 하시도 못하고요. 체코에 가서 또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디는 망신, 망신만 당했습니다. 김건희는 이제 외국에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는 순간 그 현지 언론에서 김건희에 대한 취행과 악행을 보도하기 때문에 김건희는 나오고 싶어서 잘 못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인가요? 어제입니까? 어제 귀국할 때 김건희와 윤석열 표정이 아주 아주 무슨 뭐 씹어먹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꼭 손은, 두 손은 꼭 잡아요. 그 손은 왜 잡습니까? 손은 안 잡아도 되잖아요. 팔자 안 껴도 될 텐데 꼭 손 잡고 내려옵니다. 한국의 대통령 그 곁에 사기꾼, 사기꾼을 데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체코의 유력지 블레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블레스크는 여러분 체코의 뉴스센터가 배워가는 1위의 타블러이트 신문입니다. 체코에 있는 시민들은 한국의 포스트 레이디가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세금 체납, 재산세도 안 냈다고 해요. 표절, 학력 위조, 주가 조작, 검찰의 부실 수사, 김건희의 악행에 대해서 블레스크에서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거의 김건희 특집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언론에서 블레스크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가 사실상의 대통령인데 무슨 한국하고 합의를 하느냐, 최종 합의를 하느냐 믿지 마라, 사기꾼들이다. 그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기꾼이라는 이 단어는 좀 빠진 모양이에요. 호드보닉크라고 해서 아마 한국 외교 쪽에서 항의했겠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단어만 뺐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건희의 저질렀던 이 부분에 대해서 체코의 유력 언론이 보도함에 따라서 이것은 아마 동부유럽, 전체 유럽에서 알게 됐습니다. 김건희 나가봐야 다른 언론에서 계속 보도할 테니까 그냥 비밀궁전 대통령 관저에서 그냥 계세요. 더 이상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망신시키지 말고 제발 좀 한국에, 국내에서 사진이나 찍으세요. 어디 방문해도 뭐라 그러지도 않을 테니까. 김건희의 소유 아파트, 부동산 체너부로 압류됐다. 참, 뭔 지묵니까? 뉴욕대 연수를 레오나르드 앤스턴 경영대 졸업생으로 한 허위, 학력, 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는 거짓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국민대 논문 표절, 다 브레스크라는 체코의 유력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건 한국과 체코의 외교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유럽 외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전 수주에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잘 됐다고 체코의 파벨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후에 얘기를 했지만 체코의 파벨 대통령은 최종 계약서가 이렇게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 왜 갔습니까 도대체? 가서 망신당하고. 원전 수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원전 수주는 가기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종 합의가 될 수 없는 성격이었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체코의 반독정국에 이의신청을 했고 체코의 반독정국이 이걸 받아들여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코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은 사기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된다고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사용료, 지적재산권 비용을 떼고 또 체코에서도 체코 당국에서도 체코의 현지 기업 60%를 참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밑지는 수출이 되고요. 그래서 덤핑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동맹이다. 자기 부인 김건희까지 데려가서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또 외국만 나가면 무슨 사건을 일으키는 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건 4대 재벌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4대 재벌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4대 재벌도 가자 그러니 겁먹어서 무서워서 안 따라갈 수 없을 텐데 그 4대 재벌 중에서 다 일정은 없었고요. 한 사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정만 체코의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에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만 방문하고 나머지 재벌들은 뭘 했는지, 재벌 총수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벌 총수들 1분 1초가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체코에 데려가서 과시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또 김건희 만나게 해주고 뭐 그런 목적으로 데려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가지가지 합니다. 정말. 이 정치 보복이죠. 완전히 이스명 주기기에 나선 한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년 구형을 때린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아마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자료를 입수하면 자료를 아마 법원이나 이런 데 요구하게 되면 이 허위 사실 공표를 갖고서 구형 2년을 때린 것은 사상 최초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치 보복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 덧씌우기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을 올가맬려고 하는 이들의 수작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또 하나 수작은 법원에서 이제 11월 16일 날 1심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또 항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검찰도 무슨 벌금형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항소해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아예 2년 구형을 때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미지 또 덧씌우기 그리고 정치보복, 정치탄압 여러 가지 수를 검찰이 노린 것 같습니다. 정치 검찰 닫고 아주 법기술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네스북에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검찰의 법기술은 증거조작 또 짝기 짝익기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유관계라고 했다고 그래요. 교유관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 씨하고 돌아가셨죠. 이분이 교유관계를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주영진 시원과 나와서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은 호의사실이고 그것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의 관계를 정확하게 검찰에서 증명하지도 못했고요. 또 사진도 짝익기 해서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세 사람만 딱 해서 마치 김문기하고 김문기 씨랑 이재명 대표가 마치 친한 사이처럼 대단합니다. 공소장도 변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교유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니 그건 좀 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랬더니 또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도 침해했고요. 그래서 법 관련을 잘 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선거에 있어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 무효와 낙선 무효가 있는데 당선 무효는 자기 당선에 대한 무효 혐의가 되는 것이고 낙선 무효는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죠. 이 낙선 무효는 사실상 좀 형량이 큽니다. 그래서 낙선 무효로 예를 들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재복을 선거를 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그러나 당선 무효는 이것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징역 10월 이하 벌금 200만 원인지 8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도 아예 무시하고 가중돼 있다. 여러 번 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한 사실이나 정황이라든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2년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대단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선고를 내릴 것 같은데 무죄로 보십니까? 아니면 유죄로 보십니까? 제가 어저께 여러 변호사하고 취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건 무죄가 분명하다. 무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유죄를 낼 수 없는 벌금형으로 낼 수도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죠. 시사저널이라고 보수적인 언론이죠. 여기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리고 한동훈 양자대결 부분을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대결에서도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준석에서 이재명이 41% 지금 양자대결이 나가고 있는데요. 양자대결에서 이재명이 54%, 한동훈이 35%입니다. 그리고 오세훈하고도 이재명과 오세훈에도 54%, 35%입니다. 차이가 절대적 우위를 이재명 대표가 제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안철수는 27%, 원희룡은 29%. 게임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아마 시사저널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보수층에 있는 정치권들이라든가 보수세력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럼 대안이 없다. 이재명 죽이기 외에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자대결에서도 이재명 41%, 한동훈 23%, 조국 5%, 이준석 4%입니다. 이 외에도 조원 CNI에서 조사한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의뢰한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차기 주자 적합도에 있어도 이재명이 44.5% 그리고 한동훈은 20%인가요? 22%가로 더블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11월 16일 날 어떤 판결이 날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판결이 나도 아마 그 후폭풍과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고 그래갖고 검찰의 무도함, 검찰의 조작, 짜깃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법원에서 벌금형이라든가 이것을 때린다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우리가 법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법리적으로 이것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리고 그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라의 적이 바로 나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사법부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최후 고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되지도 않는 죄 갖고서 법정에 끌려 나가고 법정에서 또 최후 진수까지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겪고 넘어야 결국은 대권에 안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론조사 꽃에 나온 어제 나온 여론조사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만 윤석열이 2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ARS 조사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한국갤럽 면접조사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ARS 조사가 23% 떨어졌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ARS 조사도 20%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코 하나 갖고 버티고 있는데 체코에서의 원전 수주가 불투명하고 또 가서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이 문제가 더 붉어져서 터져나오면 아마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산자위에 이 체코 원전 수주 문제를 제기했던 김한규 국회의원을 이번 주에 모실 예정입니다. 22대 총선 공천 개입이 60%다. 누가요? 김건희. 주가 조작을 기소해야 된다는 것이 70%의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앞으로의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응징하는 그리고 고수층의 무응답층들이 늘어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때 탄핵 때도 보면 고수층이 나중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추석 연휴 때 얘기를 들어오면 술자리라든가 식사자리에서 과거에 윤석열을 찍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일체 윤석열 얘기를 안 하는 식사자리가 됐다. 차례에 친척들이 모였었다. 친척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심전심이었다. 윤석열 이야기하면 화가 난다. 스트레스 끌어올린다.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의정갈등, 응급실 뺑뺑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고 김건희에 대한 비리와 의혹들은 계속해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물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체코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뻥튀기했던 대통령실 외국 언론기사를 왜 보도하느냐라고 국내 언론에게 질타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나는 언론기사도 보도하지 못하게 한 건가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탄압. 국내 언론에서 제대로 취재도 안 하고 못하고 역량이 딸리니까 체코 여행, 체코 순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하니까 체코의 유력지 블레스크에서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다. 이거를 왜 보도했냐라고 또 질타합니다. 참 가지가지 합니다. 그리고 삭제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내렸는데요. 오마이뉴스에서 블레스크의 이메일 공문을 보낸 결과 블레스크에서 주체코 한국대사관이 이 제기를 해서 수정했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외교부에서 그다음에 체코의 주체코 한국대사관에서 사기꾼은 좀 빼달라. 사기꾼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체코의 민심은 사기꾼으로 보는 거죠. 체코의 언론은 김건희를 사기꾼으로 보는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사기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체코 정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들하고 어떻게 원전수주를 합의하느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경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체코의 원전 덤핑 수주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또 일괄했습니다. 이 체코의 원전수주, 원전수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 몇 차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가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이미 체코의 반독정국의 문제 제기와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코 반독정국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봐야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들어맞았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 제기 가능성 때문에 사실상 이 기술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국은 이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수원은요. 마치 한수원 자체의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 개발을 차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과 체코에서 맺은 계약의 비용에 대해서 수주액에 대해서 미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내놔라. 그렇다면 이네들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한미 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바이든 행정부에 한마디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체코에서도 원전 사업이 시작되면 60%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체코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체코에서 일하고 있는 체코의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덤핑 수주까지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잘 된 것 같다. 아주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체코의 베벨 대통령은 아직 최종 계약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도대체. 재벌들을 데려가서 과시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4대 재벌이 있으니까 니네 투자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보여주면서 원전 수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전해부터 지적된 거지만 그린텍스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여기에서는 이 원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많은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문제라든가 과거에 원전 폭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건가도 문제입니다. 원전 수주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갖고 신축 공사라든가 건설 공사를 하는 중에 유럽 연합에서 이거는 그린텍스놈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다가 그만둬요. 네. 체코도 이런 점을 많이 우려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돈 한 푼 안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ATF라고 여러분 처음 들어오신 용어일 텐데 이거 사고 저항성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발달된 기술인데 한국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TF의 기술이 한국에서는 2030년에 기술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최종 합의도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한수원. 그런데 왜 체코에 갔을까?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 원전 테마주 아니냐. 또 김건희와 같이 갔잖아요. 거길 왜 갔을까요? 원전 테마주. 또 국가 정책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의 산부토건 우크라이나. 그러한 우리 사례가 있죠. 또 동해에 석유가 나왔다라고 했던 주식 개장한 날 10시에 갑자기 달려와서 윤석열이 기자회견한 것. 그래서 이게 근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한물간 원자력 개발에 주력하는 진짜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해야 되고 R200 통과하려고 하면 빨리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빠져나가기 전에 이 조건을 충족해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도 망한 걸로 보는 건가요? 글로벌 수출도 어려워지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글로벌 수출도 장애 요소로 갈 수밖에 없고 한국의 유력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천개입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공천개입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과 명태균, 김건희 공천개입 문제가 아주 추찹하죠. 돈 6천만 원을 줬다. 텔레그램을 보내줬다. 공간위원에게 압박을 넣었다. 별의별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는 창원의창에서 명태균이가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공천을 받았다. 친윤계 인사들을 제켰다. 그러다가 이번 충선에서는 옹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김영선이 반발해서 개혁신당 사람들을 만나서 거래를 했다. 추찹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천과정이 어떻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 추찹함의 극치가 김건희 시대에 와서 김건희 권력 시대에 와서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공천은 본래 권력 간의 투쟁이다. 이렇게 학계에선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력 간의 안투다. 그리고 공천을 둘러싸고 개파가 나눠지고요. 공천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력에 줄서고 공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권이 나눠지고 그리고 자기 개파들 공천에서 살려주고 그러면서 공천을 통해서 향후 대통령 권력이 자기의 지지기반을 만들고 현재의 대통령 권력이 그 대통령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공천이 많이 활용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김건희가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천이 얼마나 추잡하고 그리고 그 공천관에 얽혀있는 뒷거래와 밀실거래와 얍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공천의 아주 더러운 모습입니다. 한동훈이 등장하고 윤석열이 등장하고 김건희가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먹은 사람들이 이걸 제보하겠다. 이걸 터뜨리겠다. 그래서 이걸 터뜨려서 거래를 하겠다. 이를 추악한 뒷거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러한 문제는 계속 연이어 터져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건희 권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윤석열 권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지지율이 10%로 떨어져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 지방선거도 힘들고 이번 10월 16일 제보궐선거도 부산과 인천에서 어렵다. 이러한 판단들이 들면 이런 내부 파열음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비해서 보시죠. 지난번 총선 때의 민주당 공천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공천은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해서 깔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천 파열음은 없습니다. 공천을 갖고서 거래를 했다. 이재명 대표하고 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단 1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겨나간 사람들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겁니다. 정당이 새롭게 발전한 형태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 그래서 혁신공천이라고 우리가 이름 불러도 전혀 제가 보기엔 손색이 없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공천을 갖고 장난치고 거래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이 국민의힘은 특히 그 정점에 김건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자꾸만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널리스트와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김건희의 공천권 전행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잠시 뒤에 이명수 기자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김건희가 공천권을 지배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내릴 수 있는 겁니다. 녹취록에서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이 실명이 나왔죠. 자기 자신이 보도자력을 냈기 때문에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행 행정관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용인갑의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데 김건희의 사실상 측근이고 김건희가 밀고 있는 이혼모가 전략공천으로 낙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 전 비서관은 그냥 아웃돼 버린 거죠.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아웃돼 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철규가 실제로 그 루트를 했고 그리고 김대남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려고 벌리려고 하다가 10분 뒤에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해서 하지마. 건드리면 큰일 나. 나는 아웃이야. 김건희한테 도전하면 안 돼. 참고서 이혼모라도 도와주고 공기업자리라도 하나 받아야지.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공기업의 임원으로 낙점됩니다.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다시 용산을 넣어달라고 해서 용산에 들어가서 다시 비서관 역할을 하든지 뭘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전형적인 과거에 추잡한 공천거래와 공천권력 간에 벌어졌던 추잡성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김건희 권력시대에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SGI 이거 굉장히 연봉 높은 데거든요.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을 이 사람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공천개입이 이거 하나 할 리가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김건희가 어떻게 대통령도 있고 말이죠.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한동원도 있고. 거기 공관위원들도 있고 지도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소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김건희가 다 공천을 다 자지우지했을까요. 제가 자지우지했다고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 보도된 녹취록을 봤을 때는 다 김건희 김건희 김대남 행정학의 사람이 오직 김건희 김건희 윤석열을 내기는 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김건희 김건희 거기에 하수인은 이철규다. 참 대단한 권력이고 대단한 정당이고 대단한 진영이고 대단한 부록화 집단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무리인가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주물르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잘 돼서 국회의원 뺏지 않아 달고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뒷거래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줄 서서 국회의원 뺏지 달려 거는 경선에 임했다는 것은 그리고 얼마나 암투와 내부의 거래와 이것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사실 다 드러나면 중요한 공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추잡하고 극도화된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과정. 거기에 정점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는 무슨 짓을 했을 것이냐. 하여튼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말이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공천권을 좌지우시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리인을 시켜서 좀 하고 대리인이 또 공천 문제로 파열음이 나기 때문에 자기도 희생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뺏지를 안 달고 그걸 정리를 하고 말끔하게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대중이라든가 국민 경선이 없었을 때 당원 경선이 없었을 때 그 정도는 했어요. 이렇게 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대통령 권력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김건희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느냐. 참 신기하다. 연구 대상입니다. 왜 연구 대상이냐.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국회의원 후보들과 현직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그 사람들은 이 윤석열, 김건희 권력에 굴종하고 충성하고 거기서 먹고 살고 기생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권력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통탄을 넘어서 진짜 불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천을 통해서 무슨 거래를 했는지 낱낱이 이것은 밝혀져야 될 사실이 아니냐.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법사위나 충분히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뒷거래와 의혹과 추잡성들을 특검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든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밝혀 나가야 될 것이고 이 한겨레나 경향이라든가 모든 언론은 뉴스토마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언론한테 이 문제 맡기지 말고 말이죠. 좀 그 사회부 기자들 출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좀 팀 짜서 국민의힘 공천 뒷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취재하고 그래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야만 언론이 더 이상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제가 드립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준석입니다. 저희 뉴스 커멘터리에서 이준석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이준석 그래도 개혁신당 끌고 나가야 되는데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그러나 이준석의 그 바쁜 시기에 어떻게 칠불상까지 가서 말이죠. 삽질까지 했다고 그러던데. 밤새고 또 거기에 천하람은 3박 4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이 공천기 폭로 대가로 김영선이 기자회견하는 대가로 비례대표의 1번이다. 나중에 3번까지 달라. 이런 거래 뒷정황들이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3박 4일 동안 이준석은 김영선과 명태균하고만 거래했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언론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추석 전에 김건희 공천기입을 언론에 흘린 사람은 바로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준석은 성접대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민들레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이카스터 대표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권 때 특혜 받은 기억. 대단히 잘 나갔죠. 이준석은 박근혜의 키즈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터졌을 때 성접대 의혹 문제가 터졌을 때 최측근 김철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보내서 7억 투자 각서를 썼던 게 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났었던 거를 기억합니다. 이준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이 공천 뒷거리에서 무엇을 자신이 했는지 그리고 김영선과 명태균과 무슨 얘기들을 나눴는지 천하람은 왜 거기 가서 3박 4일 동안 그 바쁜 와중에 거기 가서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는데 그 기자회견문도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록 우리가 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의혹입니다만 정황이고 김건이를 정점으로 한 이 공천 과정에 얽혀있는 권력 간의 뒷거래와 자기들의 챙기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불고 이권 챙기기 권력의 기반을 닦는 이러한 추잡하고 그릇대고 구체적인 관행들 이 문제는 반드시 폭로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언론들도 다른 마이너 언론한테 맺히지 말고요. 좀 우리 민한 기자들이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생활 정치 아니겠습니까? 생활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물가가 점점 더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때 추석 차례상 물가를 걱정했죠. 비용을 어떻게 아낄 건가 다 주부들이나 누구나 다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김장 물가 때문에 고심하게 생겼습니다. 주요 품목 증가율 이거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시금치가 무려 124.4%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자료죠. 부추값이 172.9% 하브리카가 137.4% 배추는 73% 배추가 2만 원씩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 그러는데 중국산 배추 들이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는 또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당국자 여러분 새고기도 11.1%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새고기, 돼지고기,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전기, 전력, 전력비용, 도시가스비, 수도 및 이런 비용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결정적이죠. 우리 가정에도 많은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한테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료, 수도료는 결정적입니다. 진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서 우리 김장, 김치 담그는데도 맛있는 재료는 주부들이 빼야 될 판입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오물풍선, 남북학성기 박송 강화군의 적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 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면부족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누적, 영유아들은 경기까지 나타내고 있다. 가축 피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새로 취임하신 김영현 국방부 장관, 윤석열의 군대, 물론 군에 있는 분들이 시키니까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오히려 남북 간의 대결, 흑성기 방송을 양쪽에서 때려대는 걸 즐기는 건 아닌가요? 틈만 남은 빈틈새가 보이면 국지전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 걱정됩니다. 결국 국지전과 계엄령의 현실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23일 날 합참에서 발표한 경고문이 더욱더 우려됩니다. 합참에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 이게 군사용어로 레드라인 아닙니까?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국방부에서 합참 대변이 이 얘기 발표해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레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뭐냐. 단호한 군사적 조치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그런데 대변인이 답변을 흐렸다 그러는데요. 뭔가 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발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언론도 없는 것 같고요.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젯밤 11시 뉴스가 떴었죠. 검찰 수심위가 최재형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건 최재형 목사 한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수심위에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매우 상반되죠. 매우 상반되고 비교되는데 검찰이 고심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우리 최재형 목사가 계속 주장했던 디올백이라든가 샤넬 향수 기타 여러 가지를 김건희한테 갖다 줬는데 이 취임 축하 표현이었고 미국의 상원의원이죠. 이 사람을 국정자문위원회에 임명해달라 우리 자신이 운영해왔던 통일TV에 대한 재송출을 부탁한 것 이건 청탁이라고 수심위에서 본 겁니다.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수심위에서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가 이걸 받았잖아요. 낼름 받았는데 이건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무관련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서 걸었던 최 목사한테 걸었던 명예훼손죄,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로 권고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카톡 여러분 전에 했던 보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에 했던 뭡니까? 카톡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비싸지만 김건희가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선물을 카톡에 싹 올려놓으면 일십하고 디올백이라든가 고급 향수를 올려놓으면 오케이 면담 이게 어떻게 주거침입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안내원들이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김건희 방까지 안내를 했고 김건희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대하고 반갑게 맞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거침입죄가 됩니까? 명예훼손죄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소하지 말아라. 어제 수심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문제죠. 제가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변호사들하고 취재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수심위는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과 샤넬 향수 그리고 기타 등등의 선물을 준 것은 그냥 인사치레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사치레 하는데 30만 원짜리 선물 줍니까? 고가에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란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알선수재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 수심위에서 권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빨리 앞장서서 김건희가 알선수재가 있는지 물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통일TV라든가 아니면 미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국정자문위원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최 목사가 부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어제 수심위가 권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재형 목사를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 라는 얘기는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인 김건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물론 사실상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즉시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때문에 감사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했거든요. 몰랐다고 나중에는 다 알게 됐잖아요. 온천하가 다 알게 됐고 자기 부인이 디올백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KBS 그때 인터뷰인가에 나와서는 물일칠 수가 없어서 양평의 고향 아는 사람이 이 때문에 물리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검찰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검찰이 수심의의 결정대로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 것이냐. 여러분 어디다가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한다에 한 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다에 한 표하시겠습니까? 대체적인 여론은 범 쪽에서는 기소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왜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나왔는데 왜 기소 못해? 김건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최 목사를 기소하게 되면 김건희는 어떻게 할 거야? 김건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윤석열도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은 알선 수재냐고 뇌물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선 수재 뇌물죄로 이들을 다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지 못하고 김건희는 그냥 놔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문개는 이뤄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측이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문개고 갈 것이다. 또 하나 있죠. 김건희 JTBC에서 단독 보도한 것인데 주가 조작의 주범 이종호와 김건희가 그 중요한 시기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했던 그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40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실과 김건희와 윤석열은 그냥 투자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뭐 23억을 벌었던 이익을 남겼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냥 투자했다 그러는데 아니 뭐 주가 조작 주범하고 그 짧은 기간에 40여 차례나 통화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별칭도 붙었죠. 마리아 앙뜨아네트다 루마니아의 독재자의 부인 이름까지 나오고 별별명들과 허칭이 다 붙고 있는데 이 김건희 문제는 계속 터져나올 것이다. 이번에 터져나온 공천개입 공천 농담 문제도 김건희와 관련입니다. 사실상 공천을 김건희가 주물럭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사까지도 주물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계속 터져나올 것이고 이 문제를 갖고 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여론은 더 싸늘하게 식을 것입니다. 어제 여론조사 꽃에서 ARS 조사입니다. ARS 여러분 양진영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답변한다고 하는 무응답층이 별로 없는 ARS 조사에서 23%를 나타냈습니다. 23%는요. 이제 20% 이하로 내려가 되면 박근혜 박근혜 때는 이때부터 거의 망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27년에 삼박자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지고 그 다음에 당시 여권에서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리고 윤석열 은에서는 깔짝깔짝거리는 깔짝깔짝거리는 한동훈이 있습니다. 이 삼각구조가 상당히 맞고 있다. 구조상 탈구조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에 소고기값도 올라가고요. 물가는 올라가고 배추는 금치가 되고 이러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이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대통실 앞마당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만찬을 했다고 누구 약올리는 겁니까? 국민들 약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배불리 먹을 테니까 당신들은 이번에 김장도 하지 말고 그냥 원래 돈 없고 힘들면 풀만 먹고 사는데 풀도 못 먹게 생겼어요. 국민들 약올리는 거죠. 쇠고기 돼지고기는 사진까지는 안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소고기 돼지고기 파티를 벌였느냐 한동훈이 고기 좋아해서 그랬댑니다. 아주 배려합니다. 네가 말이야 언론에 계속 흘리니까 독대는 안 돼. 그러나 와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실컷 먹고 가라. 또 한동훈 오미자차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술도 못 먹고 오미자차 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먹어라. 그리고 윤석열이 한 시간 반 동안 만찬인가 수십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들 최고위원 당직자 대통령실의 수석들 다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원전 자랑만 했다고 그럽니다. 체코 원전 자랑 그걸 잘했다는 거죠. 웨스팅하우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해결도 안 됐고 또 지난번 미국에 방미했을 때 바이든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합의문까지 냈잖아요. 양국의 지적재산권은 존중한다라는 합의문까지 발표했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사실상 미국 행정부가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체코 원전 수 덤핑 수 주 아니다. 아무런 분쟁도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론에서 폄훼했다. 그리고 체코의 언론에서 나온 사기꾼 용어를 왜 한국 언론에서 또 받았었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만 받았으지 왜 체코 언론을 받았었냐. 받아쓰기 훈련시켰는데 한국 언론 달라졌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런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나오는 전언에 따르면 거기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아휴 진짜 뭐 얘기도 못하고 지겨웠다. 속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면 어제 그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 민성문제를 얘기해야죠.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금 기업들이 폐업하고 도산을 잇고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자영업자들의 한 달 수익이 100만원 미만이 75%가 넘는다는 통계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국민 세금 물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 안 하면 거기에 참석한 누구 한 사람 해도 저요! 대통령 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투덜투덜 거렸던 거예요. 의료대란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 의정 갈등 문제 그리고 가장 논란의 핵심인 김건희 문제 제2부속실은 설치한다고 설치하지도 않고 있고요. 김건희 사과 문제 공천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요! 용기 있게 한 마디라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라고 했으면 아마 다음 국회에 그 사람 당선됩니다. 우리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이 집권 세랍의 한심한 작태 권력에 줄 세우는 줄 쓰고 권력만 쫓아다니는 이러한 작태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저요 하면서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쫓겨났지만 쓴소리하는 민간인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태반이 검찰 출신 아니잖아요.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배불리 먹고 오미자차 먹으면서 소화 잘 시켰겠죠. 그리고 나왔다. 한동헌은 독대만 재요청했다는 독대하면 뭐가 좀 나와요? 공개된 자리에서 한동헌 대표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여당 대표니까 대통령 각하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도 못하고 독대 독대 때는 뭘 얘기하려고 딜을 하려고 부산금청장 영광군수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대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민주당하고 조국의 한판이 되니까 국민의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정치공학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이쪽에 명운을 거는 것 같습니다. 조국대표가 거기에 숙식까지 차려놨다. 특히 영광에 부산금청장 선거는 단일화 문제를 조국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김경지 변호사 인터뷰했을 때는 여론조사 단일화가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광군수로 출마한 장현이란 후보입니다. 장현 후보 이 사람은 고려대학을 나온 사람인데요. 고려대학에 제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재 좀 했어요. 경력을 좀 찾아봤더니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88년 평민단 총선에 나갔는데 낙선했고요. 2000년도에는 최천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낙연한테 영광은 이낙연에 탑밭이죠. 낙선했습니다. 굽히지 않고 2002년도 무소속으로 또 나갔어요. 무소속을 이제 좋아하신 분이에요. 영광군수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에 도전했지만 8월 30일날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서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나 포탈에 들어가면요.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했는데 장현 치면 고대 경력상의 고대 총학생회장 이라고 나옵니다. 이 과거의 80년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총학생회장 이라고 전두환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서 서울의 범을 이끌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군대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총학생회장입니다. 특히 고대는 아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대학 중에 하나였고 총학생회장들이 다 줄줄이 감방 갔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프라임 뉴스 거기에 나온 걸 보면 각종 선거에서 고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썼다고 합니다. 허위 경력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번부터는 이것을 학도 허국 단장 총 학생 장이라고 총학생 장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총학생 장이라는 용어가 공인받은 거라고 합니다. 1982년도에 고대 학도 허국 단장이 됐죠. 간선으로 됐는데 이 당시에 여러가지 선거인단 문제가 복잡해서 장현 후보 단독으로 출마해서 학도 허국 단장이 됐다고 합니다. 학도 허국 단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신정권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때 대학을 병영화시키고 대학을 군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지명하고 임명해서 학도 허국 단 군대화시키는 용어 중의 하나입니다. 총학생회장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고 학도 허국 단장은 바로 군사정권의 잔물인 것입니다. 아마 제 아는 사람이 조국 혁신당에 항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뒷얘기인데 그랬더니 영광군수 앞에 가서 고대생들 끌고 나와서 항의하겠다. 그랬더니 전언입니다만 조국 대표가 전화가 와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심판의 영광 주민에게 맡기자 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는 지금 영광 가서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김장 대란이 예상됩니다. 산지에서 배추가 없다. 배춧값이 2만원 올랐지만 어제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했는데 산지에 가보니까 배추가 없고 포장김치를 생산하는 것도 배추와 창고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구로 인해서 배춧값이 금값이 되고 그리고 생산량이 극혁히 떨어졌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이제 와서 내놓은 것이 중국산 배추 수입인데 이미 늦었죠. 중국산 배추가 수입됐다 그래도 배춧값이 떨어지겠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10월 말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그러는데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김치도 잘 먹지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빨리빨리 세웠어야죠. 그렇게 폭염이 있고 폭우가 있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중국산 배추 드려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의 내부 붕괴가 가시화되는 것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극우단체 극우세력의 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갑재치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극우세력의 대명사죠. 이분의 사조직인 국민운동본부 어제 조선일보에 5단짜리 광고를 냈습니다.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다 납니다. 또 광고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외칠 땐 늦었다. 정권의 무능으로 의료교육 실패가 재기가 불렁하다. 이천은 주술인가 신탁인가 교시인가 이 문제가 결국은 집권세력 내부에 사실상 조갑재프 씨가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 건 아닙니다만 거의 링크 건 거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의료대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사실상 기특권층이죠. 의사단체와 의사들과 윤석열과의 일대회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그것이 의료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저께 소고기 만찬 돼지고기 만찬 자기넥들이 배불리 먹은 국민들은 김치 먹기도 힘든데 그때 또 얘기했죠.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가 아니라 분명히 안 된다. 그러면서 아마 도구단체들이 내부 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죠.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도 칼럼을 썼습니다. 대통령은 왕도 포도대장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용산에서 고기 먹고 박수칠 식구인가 누가 봐도 그렇죠.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장면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집권세력이고 나라와 국가를 책임지는 세력들인가 엄청난 회의와 분노와 안타까움을 모든 국민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도 포도대장도 아니다. 그 흥미로운 사실이 만찬 이후에 소위 친윤계와 소위 친한계가 갈등과 분할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원도 목소리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조금 배짱이 생겼나요?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을 텐데 성과가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소고기 돼지고기 잘 못 먹은 모양이죠. 한동훈 저녁을 먹은 것이다. 아주 시니컬하게 냉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대 요청을 했다. 독대 요청이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의 기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독대해주면 어떤가요? 한동훈 그날 모였을 때 만찬 모였을 때 바로 윤석열 바로 앞자리에 있던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의료 문제 그리고 김건희 문제 또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갔다 온 자랑 문제 원전수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만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났다 그러면서 박수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친한계와 친융계 인사들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서로 간에 비난하고 또 책임정가에만 몰두했습니다. 신융계라고 소위 부르는 인사들은 윤석열이 속이 좁다. 뭐 그렇게 독대한다고 언론에 흘리느냐 라는 거고 친한계의 인사들은 친한계의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은 구중군고 아니냐 왜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게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뭐 그런 정도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자기 살길들 찾아가는 모습을 언론에 국민에 보이고 있습니다. 슬슬 윤석열 정권이 갈 날이 머지않은 것이냐 이러한 내부 균열과 내부 갈등 개파간의 갈등들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탄핵대와 여러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은 떨어지고 선거에서는 패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박근혜 때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박자가 지금 서서히 가을을 맞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인데요. 지난번 그 누굽니까 공천개인 문제로 김대남이라는 전 비서관이 기자에게 이명수 이명수 기자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죠. 김건희가 사실상 공천을 좌우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철규가 그걸 대행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됐다라는 거죠. 이연모 전 비서관을 꽂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10분 있다가 전화를 해서 이명수 기자에게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나 죽는다. 이 사람은 양심선언까지 검토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엉망인 것입니다. 대통령실 내부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 이해 득실만을 따지고 있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처참한 구중군걸 전제군주 시대에 볼 수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권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김건희 비선실세 세력 경제적은 이종호 정치적은 또 영태균이 했다가 윤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진우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부가 이제는 순장조가 되기 싫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산하단체 뭐 하나 얻어서 나가자 아니면 좀 쉬자 아무런 역할과 권한도 없는데 못하러 여기 앉아 있느냐 KKK 김건희 줄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두려고 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이것도 전원입니다만 요즘에 아프다는 핑계로 치병을 핑계로 대통령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서실장 얘기가 자천타천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나 비서실장 가면 어때 이렇게 상의를 했다 그러면 외부 인사하고 이정현 전 의원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이 과거의 행각을 보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죠. 순장조가 되게 싫다는 것이죠. 하여튼 내부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이제는 막바지로 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와 유사한 광경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박근혜 때는요 박근혜는 그냥 누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해먹었죠. 이승만 때도 이승만은 누리기만 하고 이기붕 이라든가 부정부패 세력들이 다 해먹었어요. 지금은요 다릅니다. 비선 그룹들이 해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양태의 권력 말기 현상 인데요. 조만간 가을 정국 시작되면 이런 부분들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 어제 5단 광고로 난 윤석열 물러나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BS의 구성원들 직원들이 하룻밤 사이에 거리로 내쫓게 생겼습니다. 오세훈이 오세훈의 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이제 만족스러운가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TBS 이성구 대표가 어제 전원해고 예고 결제를 한 다음에 사퇴했습니다. 참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한심한 사람이 TBS 사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TBS 월급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는데요. 그만두란 얘기죠. 약 240명의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세훈이가 TBS를 죽이기 위해서 출연기간 해제 서울시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고 예산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TBS의 자금은 한 천만원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쪽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TBS 노조에서는 외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정관 개정을 서둘렀는데 방통위에서 이걸 할 수가 없다. 정관을 개정하면 외부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나름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TBS를 폐곡하고 황금 채널을 라디오 황금 채널을 종편 쪽에 넘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TBS 노조의 송지연 지부장을 저희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내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여러분 우리 최수근 상병이 전역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갔고 이 상관의 과시욕으로 상관의 충성 욕망으로 우리 젊은 최수근 상병이 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실되게 밝히려고 하는 박정은 대령이 재판에 회부되고 기소됐습니다. 항명죄라는 이유로 그리고 최수근 상병에 얽혀있는 이러한 난마처럼 얽혀있는 이 기지권 세력의 추잡함과 추악함 그리고 그 정점의 핵심에 김건희 씨가 있다라는 문제는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번번이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결 때도 윤석열 대통령 따라지면 역할만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해병대를 자원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젊은 우리 장병이 불의의 사고 그것도 사단장의 잘못되고 왜곡된 지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 사건에 대한 경위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있는 얘기는 VIP 경로설이고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다. 대통령실에 있는 관련자들 그리고 국방장관 국방차관 기타 등등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화를 돌려댔다.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상병 그 억울한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지 현재의 심정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어제 최상병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디하던 날 포항시내 거리마다 온통 벚꽃이 만개해서 너무나 예뻐서 몇 번이나 아들과 환호성을 지르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1292 1292 기수 1012명 중 아들만 오직 수근이만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없게 되어 무기맨다. 다른 동기들이 다 누리는 작은 기쁨마저 우리는 누릴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아들이 없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어머니와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속상하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어머니는 힘도 내세울 곳 없는 엄마지만 아들 희생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엄마가 그나마 살아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인물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법원의 요청사항도 무시해버립니다. 군사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단 두 줄로 사실조회부터 볼까요? 사실조회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범죄자입니까? 당신이 지시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정중하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 02 800-7070 전화로 이종석 장관과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아주 간단한 사실 아니에요. 통화했다 안 했다 그러면 되고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 안 했다 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했다 오리발이라도 내밀면 좋죠. 거짓말이라도 해라 라고 군사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을 했는데 바로 대통령실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군사법원 군사법원 수신 제목 사실조회 회신 좀 보여주십시오. 기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게 국가안보예요? 이런 망발이 국가안보입니까? 그리고 7070 전화가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국가안보예요? 이정섭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북한에서 내려옵니까? 오문풍선 자주 내려오잖아요. 대처도 못 하면서. 이런 형국입니다. 우리 최상병의 저녁 날 어머님의 편지와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 청와대가 권위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용산으로 옮긴다. 엄청난 말이 무성했죠. 당시 문재인 정부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협박성의 얘기도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예비비 450억 인가요? 490억 인가요? 460억 를 따냈습니다. 문재인 정부한테 의룩장 나왔고 그리고 이 대통령실만 용산으로 이전시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도 찾다가 국방부 장관 뭐 관전가요? 찾다가 안 되니까 한남동에 있는 외교 장관 관저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정원도 넓고요. 그냥 외교 사절들이 와서 만찬도 하고 접견도 하기 때문에 김건희 마음에 쏙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저 한남동 관저에 뭘 지어놨는지 드레스룸 사우나 뭘 어떻게 꾸며놓고 공사를 했는지 그 21그램 이라는 업체는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온갖 비리와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 공간을 졸주에 뺏겨버린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의 공간 같은 곳이죠. 외교사절이 어디서 파티도 파티도 얘기도 하고 여러가지 환담도 나누고 외교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이 관저 갈 데가 없으니까 삼청동 비서실장 공간으로 갔는데 너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대사라든가 사절들이 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앉아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급 호텔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 비용만 또 엄청나게 나갔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도 비서실장 공간도 잘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또 비밀리에 최근에 옮겼다. 역시 MBC 기자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자기네 돈으로 김건희 씨 주식으로 번 돈 주가 조작으로 번 돈 갖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한 겁니다. 혈세의 낭비와 낭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탁탁탁 얘기했던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이전만 강의한 것입니다. 실제는 당시에도 1조 652여 원이 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호처 경호대의 이전비가 누락돼 있었고 중요한 건 합참이죠. 합참. 당시에 대통령이 국방부 관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갑자기 짐 쌓았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합참하고 같이 더부사리로 합참 건물로 들어간 거죠. 합참은 과천에 있는 그대로 이전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기재부에서 예산타당성 검토라니까 예산타당성 검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재부 관련룰로 책임지기 싫은 거죠. 감감무소식이라서 현재까지 용산의 합참 국방부 대통령실이 함께 과밀학급처럼 대통령실은 뭐 널널하겠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합참과 국방부는 과밀학금처럼 거의 쓰고 있다. 합참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전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산 책정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북한이 흥격할 경우에는 다 모여 있잖아요. 옹기종기 분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시회는 각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걸 전략을 짜고 다 할 수 있게. 이승만이가 6.25전쟁 때 한강철교 끊어놓고 튀었잖아요. 대통령은 뭐예요. 군수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당연히 벙커에 벙커에 남아서 지휘를 하고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민 항쟁이 일어나면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곳에서 자위권을 발동시키려고 한 것인가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표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박선은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대단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뉴스 커멘터리 푸른하늘 은하수님 박정승님 멀티몬도님 제인하님 강현덕님 오파랑님 정정우님 계엄령 눈여겨서 잘 봐야 한다. 50억 조라니 민국님 평생 대통하려는 거지 평생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구세력의 지금 내부 반란을 보면 구구단체들의 이제는 윤석열 윤석열 있으면 우리가 다 망한다. 뭐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순장조가 되기 싫다. 아직 뭐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순장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월도 다 가고 있고요. 10월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10월 16일 날 작년에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월 16일 날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가 열립니다. 군수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교육감도 뽑는 선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를 넣어서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그러한 국민들이 나가야 확실하게 민심이 확인되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분들만 나가면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언론에서 윤석열 부추기에 나설 것입니다. 탄핵의 분곡점이 될 것이고 사실상 전국 지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각 선거가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가장 큰 선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죠. 지금 언론에서 진보 진영이다 보호수 진영이다 그러는데 정근식 교수로 후보 단일화가 거반 이루어졌습니다. 정근식 교수는 민주화 교수협의회 활동도 했고 지금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후보들이 있었는데 다 출마를 포기하고 정근식 교수가 만나면서 서로 간에 단일화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두 분 정도가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은데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정근식 교수 흐름으로 소위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의 기욱감 후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일찍이 조전혁이라는 사람으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울 지역의 여론은 분명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고요. 응징 여론이 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 재보궐선거도 사전에 10월 12일인가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아마 사전투표는 서울시니까 서울 전역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 10월 16일 날 공휴일이 아닙니다만 그전에라도 사전투표 꼭 하셔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아주 상징적이죠. 물론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정당 가입한 사람이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10월 16일은 상당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민심이 확인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다음주에 정근식 후보 초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체장 선거에서는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대결하고 있는데요. 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 이 영광은 인구가 5만 천 명이죠. 양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오차범인회에서 앞서고 있다는 전원입니다. 영광군수는 지금까지 무소속 후보가 다 당선됐습니다. 세 번이요. 그전에 군수 선거가 있었지만 연이어 세 번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재평가되는 호남의 영광에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진보당 후보도 약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자부도 조국혁신당 대표와 월세 사례를 하면서 총력전을 일찍이 폈습니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명운을 건듯한 느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전체 도대책위원장을 맡고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영광에 현재에 내려가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총출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장현 후보는 과거에 총학생회장 학도 혹단장 총학생장 이러한 경력상의 허위라는 논란이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전남 곡성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 모양입니다. 리얼미터 남도일보가 의뢰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가 59.6% 그리고 혁신당의 박웅두 후보가 18.5% 상당히 큰 차이지만 곡성도 마찬가지로 조국대표가 상주하면서 전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과연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것이 바로 부산 금정입니다. 여기도 조국혁신당의 일찍이 류재성 변호사라는 사람을 출마시켜서 밭을 갈고 있고요. 또 조국대표도 연일 부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일연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류재성 후보인데요. 지금 김경지 류재성의 단일화가 문제인데 단일화 방식을 두고서 상당히 삽박소함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통상적인 여론조사 단일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조국당에서는 공론 방식의 패널 방식을 하자. 인천 강화는 우리가 후보를 안 냈으니까 부산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양보 입장을 양보로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들은 바로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 서로 협의 중이래 그러는데요.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일연 후보 윤일연 후보가 운 좋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삼자구도라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 아주 재밌습니다. 인천 강화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절대 우세 지역인데 무소속의 안상수전 인천시장이 나왔습니다. 삼자구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박용철 민주당에는 한연희 삼자구도가 됐는데 과연 안상수가 출마하면서 어떻게 표가 갈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0월 16일날 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진행할 건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의 장이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군곡점이 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되고 투표율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쪽 진영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미국의 골드버그 미주한대사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접견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가 핵 개발을 우려하고 자칫 동북아시아에서 도미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주한미 대사에게 얘기했고요.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군사동맹 또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한미관계는 특별한 관계다. 미국의 도움 덕분에 한국이 현재 존재한다. 6.25 한국전쟁과 그리고 이후의 원조와 차관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한 그리고 현재의 한반도의 대치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고 주둔하고 있고 그것을 미국이라는 방어망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국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전선의 우발적인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지전인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지금 풍선이다. 또 오물풍선이다. 또 확성기 방선이다.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즐기는 탄 인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적경적의 주민들은 24시간의 소음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과 대안도 내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경기도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민주당의 이벤트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깐 미국의 실제로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7월인가요? 다녀왔었죠. 이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좌판이 우판이 이런 시각보다도 실용주의자로 알고 있다고 가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자기는 실용주의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미국에서는 윤석열을 입보한다고 그러네요. 미국의 수원이었던 한일관계 문제 이 문제를 윤석열이가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여튼 과거 1948년 이후 또 5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은 일본에게 한국을 대리적으로 간접 지원하고 간접 지배하는 그러한 동북아시아 정책을 펴왔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남한을 막으려고 하는 이들의 동북아 정책이 있는데 윤석열이 앞장서서 해줬다. 굉장히 이뻐한데요. 그러나 그것은 한일관의 정서적이고 국민 간의 정서적이고 국민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마음으로 서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 한일관계인데 저렇게 윤석열처럼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자신의 개인적 사적 관계로 일해서 일본관계를 풀어보는 방식은 결코 미국이 바라는 건강한 한일관계로 나갈 수 없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라든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던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어제의 이재명 대표와 주한 골드부구 미 대사의 만남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원래 가을에 이재명 대표가 방미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별 효과와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경원 얘기 좀 할까요? 나경원 어제 또 이승만 기념관 조기관립을 위한 이승만 바로알기 세미나를 국회에서 나경원이 열었다고 합니다. 주최해서요. 약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승만 띄우기 그리고 나는 이승만을 사랑한다. 이승만과 나는 관계 있다. 이것이 자신들이 그나마 데리고 있는 그나마 지지받고 있는 세력에 대한 중요한 초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권 후보들은 특히 대권을 달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승만의 악행과 비행 부정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승만이 저질렀던 부정과 반역사적 행위 나경원이라든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승만 띄우기는 완전히 반역사적인 행위입니다. 이승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4.19혁명으로 끌려 내려왔죠. 우리 180여 명의 젊은 피로 인해서 끌려 내려와서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다. 마치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같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승만은 동산까지 철거됐습니다. 남산외로 있었는데 4.19혁명 때 철거됐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4.19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미국에 의해서 미군정화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됐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우리 땅에 처음으로 제도화시키고 시민이 하나의 중요한 인간으로서 인격권을 갖는 권리를 갖는 4.19혁명이고 그것을 막았던 세력이 바로 이승만 집단이었고 이승만 집단을 우리의 시민 봉기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승만은 사실상 탄핵 1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서 있을 때 외교론을 주장하면서 그걸 통해 위임을 위임을 하자 미국이나 위임을 하자 외교 위임론을 주장했다가 단지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무장항쟁을 주장했던 세력에 의해서 탄핵당합니다. 탄핵 1호는 박근혜가 아니라 바로 이승만인데요. 미국 하와이로 왕명해서 이따가 1945년 해방에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당시에는 이승만 해방 이후에 남북 근대적 의미에서 자주민족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는데 1946년도에 이승만은 정업 발언을 합니다. 단독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아주 돌출 발언이었죠. 당시 미국의 하재중장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었는데 이승만은 자신의 야심과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분단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관료와 또 경찰을 대거 기용해서 사실상 친일파들이 살아남는 그리고 반공주의를 그렇게 이데올로 게로 표가하면서 친일파들이 반공 뒤에 숨어버리는 친일파가 해방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오류를 저질렀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친일 행각을 버리고 친일 밀정 행각을 버리는 이누는 바로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친일파를 청산하기는 커녕 친일파와 함께 손을 잡고 친일파들이 바로 이승만 뒤에 숨었기 때문에 생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반민특기도 해체시키고 반민특기 요원들이 도망다녔죠. 그리고 6.25전쟁 때 혼자서 이틀 만에 한강을 넘어서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한강철교를 끊었던 그러면서 서울에 남아있었던 시민들이 북한 인민군의 탄압하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살됐고 많은 사람들이 납북됐습니다. 그 당시에 김규식 선생이라든가 많은 소설과 그리고 학자들도 납북됐었죠. 나경원의 이승만 나경원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나요? 자기가 누구 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세간에는 한간에는 윤석열을 끝났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실 겁니다. 끝나야 끝나는 거죠. 언제 끝날 것이냐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어떻게 끝낼 것이냐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량 우리의 민주주의 시민들의 역량 판단은 조금 뒤에 하고요. 내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과 김건희죠. 어제 중앙일보에 강찬호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칼남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저에게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법조계 선배들을 만나서 법조계에 있는 검판사들 출신이죠. 김건희 대책 세워야 해 하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이 김건희 전화 걸어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래요. 또 비서진들이 김건희를 거론하면 이게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내게 하지마. 물광 닫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의 칼남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가 다시 한 번 또 지면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얘기 하라는 거는 김건희 문제 정리하라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그래야만 다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건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정신적으로 지배되어 있고 그리고 김건희 일가가 키웠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바지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이라든가 국정운영도 김건희 비선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주물르고 있다. 그것이 이번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일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김건희 개입 문제에서 저실이 드러났다. 녹취록도 지금 뉴스토마트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한동훈 독대 윤석열하고 하지 말고 김건희하고 해 그냥 그게 속편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내부 변수죠.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어제 제가 전원인데 이것도 들었는데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만나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워낙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밑에서 치받는 것을 농랍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보의 내 부하였고 똘만이 왔는데 네가 당대표였다고 나를 치워받아? 뭐 이런 아주 성격상에 아주 부조화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고사작전 한동훈에 대한 고사작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대도 안 해주고 독대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연찬에도 참석 안 하고 신윤계 인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영남적 의원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한동훈은 이제 거의 사느냐 죽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있다 보면은 고사작전을 당해서 한동훈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살 눈치 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살살 눈치 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이러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은 아마 치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실 만찬회 이후에 친윤계와 친환계는 서로 비난과 비판을 했었죠. 만찬 책임 전가하면서 상당히 골이 깊어지고 있고 과연 이 두 세력이 같이 할 수 있겠냐라는 것도 지금 여권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가 가장 뜨거운 감자죠. 김건희 특검 찬성 얼마 전에 MBS 여론조사죠. 찬성이 65%의 국민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진보와 보수도 따로 없고요. 지역도 따로 없었고 세대도 따로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금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압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상당히 가해질 것이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10시에 발표되는데 10%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를 횡보화할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만약에 특기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론조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진영과 여권 내부 진영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왜냐 국민의힘 의원들을 분석하면 영남권 의원들이 한 65명 정도 되죠. 나머지 한 20여 명 이상이 수도권과 비례인데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위험한 거죠. 지방선거도 끝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들은 결국은 타겟은 김건희 특검 이 부분에서 행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윤석열과 한동원 그다음에 윤석열과 김건희 그다음에는 결국은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의 균열인 것이죠. 김대남의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현직 비서관이 현직 기자에게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고 대통령실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도 잘 먹고 잘 사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 제가 정진석 실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정진석에게 요즘 하는 게 뭐 있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정진석 할 게 없죠. 김건희 비선 세력과 이들이 국정운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정진석이나 거기에 있는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을 괜히 잘못했다가 덤틱이나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 정진석 실장의 위상도 지금 위험하고 있다. 위험하다.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갑제 등 구구단체의 윤석열 세력들이 구구단체 세력들이 윤석열을 물러나가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변지재 대표에 의하면 조갑제와 범 침박 세력이 합쳐서 신의 구태탈을 올해 안에 할 수도 있다. 뒤집어 없는다는 거죠. 결국 그 타겟은 긴건이나 최상병 특급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여러분 내일 서울에 계신 분들은 숙례문 각 지역에 전국 시국대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숙례문에서 만나고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 알아보시면 시국대회가 열리는 장소를 오후 3시경에 다 열리는 것 같아요. 저녁에 열리는 것도 있고 제주도는 7시에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내일 시국대회에서 우리 People's Power 결국은 우리가 움직여만 모든 게 바뀝니다. 움직임의 시작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